내가 알기로 퀸! 퀸은 커맨드를 뺏을 수 있어요 또 뭐 있더라 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아 자 이번 경기에는 랜덤전 샤네방의 전적을 한 번 볼게요 몇 점이에스에요? 333? 3? 3! 3! 3을 외친다고 3은 뭐죠? 도대체 3이라고 말한 이유 난 또 난 또 놀리는 중 3 님 약간 김태경 스멜람 아 아 아 아니에요 우리 후반 운영전 하라구요? 저는 당신 종족을 몰라요 굳이? 아니 상대방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굳이 아니야? 굳이 아니야? 굳이? 굳이? 굳이가 굳이 아니야? 오? 굳이야? 굳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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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프로토스잖아 포스네? 아이씨 4연속 포스 걸렸어 후반 158론 들어갑니다 레츠고 이 사람은 잘 막으실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대신 진로 뽑아주면서 제가 운이 좋죠 제가 잘 막먹는다 저는 그냥 운이 좋습니다 제가 운이 좋습니다 제가 운이 좋지 않나? 제가 운이 좋습니다 이거 깨지 않았나? 와 저 못 깨요? 저 못 깨지 않았나? 저 못 깨지 않았나? 저 못 깨지 않았나? 누구와? 구구 굿즉이 맞자나 그리고 구지도 맞고 구구는 아니잖아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저 사람은 왜 25점 줘요? 나랑 점수 비슷한 사람인데? 아니 이상한 게임이 이상하게 내가 어제 에스테란 잡았을 때는 뭐야 20점 주다니 20점 주다니